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양양공항에 잇따라 국제선이 취향하면서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양양공항의 항공기를 두고 운항하는 도내 첫 항공사 면허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현재 양양 하늘길로 오가는 노선은 모두 6개입니다. 2002년 개항일에 첫 취향한 필리핀 마닐라와 지난해에 이어 운항을 재개한 베트남 하노이, 일본 기타규슈와 대만 가오슝 등 국제노선과 국내 노선인 김해와 제주까지 양양에서 갈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까지 모두 8개 노선이 오가게 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양양공항으로 입국이 예정돼 있는 필리핀 베트남 관광객은 2,700명.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현재 양양공항은 동남아 무비자 운영으로 노선 개선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많은 항공사에서 양양공항 취향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이 모기지가 되는 항공사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도의회에서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에 운항 장려, 손실보전, 노선 개설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 세 번째 도전 중인 도내 첫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약량의 면허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국토부가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것이고요. 특히나 이 조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육성되는 그런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사들 쪽에서는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올림픽 이후 무비자 호재와 지원조례 재정이 양양공항의 전선기를 불러올 신호탄이 될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1 뉴스 백행원입니다. G1 뉴스 백행원입니다.